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가 지역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의정부단체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지역의 주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문유는 역사문화교육단체로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역사탐방, 문화예술체험을 지원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청담 아이치과 성형외과, 서울신세계안과, 성베드로병원, 서울마디정형외과, 더드림유황병원, 김재우 한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을 지키며 더욱 활발한 자원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